네 신명나고 존경 가요와 함께한 우리 가요 한마당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행동을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생각은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늘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마지막 무대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성인 가요계의 멋진 신사 현당씨의 정하나 준거씨 청해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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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덥덥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바람 마셔봐도 내 꿈인지 남인지 남인지 멀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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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꿈인지 멀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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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아멘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바람 마셔봐도 마음인지 마음인지 볼건지 말건지 그것도 다 먹고 살렸던 이유래 내 너를 잊으리라 입술 깨울어도 앵무진 가슴만 닿았네 창 하나 준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모르겠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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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하나 준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모르겠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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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